지난 8일이었죠. 남현희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청조와 대질 조사 이루어졌는데 이 와중에 전청조가 남현희와 단 5분만 얘기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남현희 씨의 거절을 떠나서 수사관은 이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지금 공모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따로 대화를 하는 걸 허락할 수 없는 거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경찰이 전청조와 남현희를 철저히 분리해서 쉬는 시간에도 따로 대화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백성훈 교사님 전청조가 남현희 씨랑 단둘이 5분만 있게 해달라. 혹시 현희야 나 정말로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걸까요? 뭡니까? 그런데 전청조 씨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하고 단둘이 5분만 있게 해달라. 그 얘기는 뭘까요? 난 아직도 남현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것처럼 비추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닙니다라는 걸 수사기관에 강조하기 위해서 한 액션입니다. 물론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와 이 사기 혐의를 사기 관련해서 공모를 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전청조는 소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남현희 측에서도 수사관도 당연히 제지를 했겠지만 설사 수사관이 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현희 씨는 또 그 5분 안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서 본인이 어떻게 또 심지어 말릴지 또 그런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랬겠네요. 의심은 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요. 사기꾼 아닌가? 그런데 이제 지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심되는 걸 물어보면 그거를 다 대답을 저희가 이해되게 대답을 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고 마지막 최종 목표가 제 주변 사람들을 먼저 그렇게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 마지막은 저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해왔어요. 전청조가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 몰랐다라는 증거. 무수이 많을 겁니다. 그것까지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저 혼자는 남현희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히는 건 못해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진짜 이길 자신이 너무 없어요. 혼자는 진짜 못 이겨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정말 두 사람의 주장이 진짜 180도 달라요. 진짜. 네. 서로 정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전청조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죄송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상적인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런 사기 행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고 부적절감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 보려는 어떤 연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청조 씨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유리하게 가져갈지 해서 머리가 복잡할 것 같고요. 지금 남현희 씨의 경우에는 피해자인지 사기 공모자인지 이건 아직은 판단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공모자로 보기에는 지금 남현희 씨가 명예 측면에서 너무나 이를 게 많은 유명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러기에는 너무 결혼 사실을 언론에 노출하고 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상당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남현희 씨의 심리는 지금 가장 큰 심리는 저는 수치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정말 온갖 네티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기 행각에 속아 넘어가냐. 같은 사기꾼이 아닌 거냐 하면서 조롱하는 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청조는 몰라도 남현희 씨의 마음은 지금 조용은 원장님 말씀처럼 진짜 많은 온갖 생각이 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솔직히 언론에서 좀 소외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분들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전청조가 진심이든 아니든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한들 그 말로 속타는 게 나아지겠습니까. 게다가 속타는 사람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만 해도요. 피해자가 15명에 피해 액수 19억 원이었고요. 며칠 뒤에 피해자가 20명에 액수가 26억 원이었는데 오늘 검찰 송치되면서 조사된 결과를 보면요. 피해자 23명에 피해 액수 2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앱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전청조가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일단 전청조는 경찰 조사에서는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